사랑아 사랑아 우리 모처럼의 주말인데 힙쥐로 어때? 그럴까? 근데 거기 사람 많지 않아? 많지 주말이니까 배고프다 일단 뭐 좀 먹자 뭐 먹지? 떡볶이 어때? 스페셜하게 차들 쫙 올라간 걸로? 아니야 너무 기름져 기름져? 그러면 편안하게 부딪히게 가공력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가공력 치킨 이번 주 화요일에 먹었잖아 피자 느끼해 아! 그럼 짜장면은? 물려 이러다 밤새겠군 아! 하나만큼 은쇠로 정하면 되겠다 아니 무슨 메뉴까지 은쇠로 정해 왜? 너 은쇠 잘 보잖아 그럼 우리 이걸로 정하는 거다? 그래 보기나 해보자 왜 이거 먹을 생각을 못했지? 너도 이거 좋아해? 좋아하지 우리 좀 통한다? 나와 나 시킨게 그래 크랙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